누장제거 위엄 보상 보상 축성 보상 여분 불의정령 쟤가 엄청 잘했네 단식 어허허 딜이 모잘한데 다른 잼쓰기 잼쓰기 딜이 모자라지만 중돌강탄을 쓰지 않겠다 내 마지막 잡이라고 해두지 순무 정신 수양 빵 휘쓸까? 아니 32 적전차 16딜을 넣는 0코스트 카드가 있다? 전등 I'm Back 1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실집에 헌신. 왜 피도 약. 왜 피도 약이 아닐까. 헌신도 신인가 그러면. 아 뭐야 이거. 땡. 아싸 캐르벨. 캐르릉. 운동할때가 없네. 운동할때가 없네. 독포수비. 주판. 제거가. 떴다고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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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길고. 원턴키려면 게임 안길어짐. 어. 어. 엠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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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쌤? 뭐 있던 것만 어이구 어이구 에그 번이나 아우 오브튼 알 어 쉬고 뭘 쉬고 아니 개 잘 풀리네 자 몰루 유불 놓고 꺼져 돌려차기 방풍 쓰면 세긴 쓸텐데 지금 방울에 저주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괜히 이상한거 더 쏠다 마요 약방어 손절을 쓰지 않는다 약방어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성 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편하게 들고 다니자. 우리 거 마깝네. 육접색. 악습. 이광기. 소니 카드가 찰 때까지의 카드를 뽑습니다. 헐? 주판이니까 마요 필요 없지 않나? 근데 플러스로 주네. 친절하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엘리트 잡아서 추월을 찾는게 맞지 않을까? 추월 닙만 오면 고. 고. 진짜. 닙만 오면 되는데. 게임 길고 해서. 나오려는. 게임이 고 할 수 있는거 아닐까? 아 근데 지금 방어력 없는데. 방어력. 연막탄을 들고 다닌게 바보 같구만. 지울거 없는데. 굳이 따지자면 경각이 지금 필요 없긴 해. 축성 지울까? 축성도 표창 볼 때 좋긴 할텐데. 정신 수양이랑 손절 강화해야겠다. 운동할 시간이 없네. 운동은 내일부터. 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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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은?". 운동. 운동. 운동화 Hut 돼 América. 운동. 운동iffer believ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꿀밤. 헉. 언뜻해. 암브로시아. 마요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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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든하구만 달팽아 1대 끼자 1대 끼자 내가 시간을 멈췄다 어떠냐 카드 11장 째서 턴을 넘긴 기분은 지금부터 널 죽이는데 단 한 턴도 쓰지 않겠다 정신수야 정신수야 그렘린 불 그렘린 불 정신수야 정신수야 정신수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